2019년 9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며 횡설수설합니다. 친구의 휴대전화에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지만 받지 않는데요. 며칠 뒤, 친구는 한 남성에 의해 납치까지 당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위험한 동거입니다. 자,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친구의 집으로 숨어든 여성이 갑자기 납치까지 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30대 여성인데 친구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평소한테랑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친구한테 물을 뿌려서 사람을 누가 죽였다라든가 땅에 사람을 묻었다든가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는데 친구 집 앞에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쓰더니 30대 남성이 내려서 이 여성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부터. 차 안에는 다른 남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3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이 딸이 납치됐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가해자 생명을 또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람 땅에 묻었다는 얘기. 그거 뭐예요?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여성이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무섭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면서 정말 극도의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 일당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냐라고 했을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여성의 동네 언니가 연락이 와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네의 언니라고 한 사람은 가해자 일당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후로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전북 익산의 한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을 구해서 또 다른 룸메이트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원룸에 여자 4명, 남자 3명, 또 총 7명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이제 동네 언니 일당의 계략이었고요. 동네 언니의 남자친구는 몸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실 본인이 조폭이고 여기서 계속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휴대전화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30대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시키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는 일용직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빌미로 꼬여내서 결국 성매매와 막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또 지들이 가져갔다. 그런데 어떤 또 사건을 계기로 폭행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 중에서는 20대 초반이죠. 아주 어린 여성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매수를 하러 온 남성에게 자기를 좀 이렇게 바깥으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한 명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에 그 바로 이제 20살 된 그 피해자를 세탁기만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그 이유는 일체 베란다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자고 그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 그런 가혹 행위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에 화상도 입히고 머리카락에다 불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요. 이 음식 같은 경우도요. 이틀에 한 번씩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맨밥을 조금씩 담아서 주는 것이 다인 이런 가혹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성매매를 당했던 20살 피해자가 어떻게든 거길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자기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한테 가해자 일당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저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놈들 귀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폭행을 당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대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지적장애를 좀 앓고 있었고요. 30대 여성 또 30대 여성의 남자친구도 지적장애 지금 문제되는 20대 여성도 지적장애를 좀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일 파티 같은 걸 본인들은 하면서 옆에 베란다에 방치를 하면서 막 희낭낭 웃으면서 자기들은 웃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 2019년인데요. 8월 달인데 이 문제는 20대 여성이 소변 옷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남성 두 명이 보고 격분을 하고요. 그 여성한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문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고 20대 여성이 사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 시신을 처리할지 피해자를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안매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매장 장소를 고민하던 가해자들은 친척들이 살고 있던 경남 거창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시신을 묻었는데요. 여두운 밤에 남자 3명은 땅을 파고 여자 3명은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추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매장 사흘 뒤인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거창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시신이 들킬까봐 시멘트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가 묻힌 곳에 이중으로 콘크리트 작업까지 했고요. 그리고 사체 유기 후에 아까 전에 이 30대 여성이 원룸을 탈출해서 친구 집으로 숨었고 결국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살인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 그리고 장기 손상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자들 얼굴이 나가네.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서로 내가 안 죽였다면서 내 탓 공방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기한 주범 2명은 이른바 동네 언니라고 하는 사람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자의 교도소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체포되고 난 뒤에는 서로 내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이렇게 공방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정말 이런 자들이 하는 그런 공통된 행위 같은데 그런 가혹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또 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사실상 남아있었고요. 그 와중에 피해자한테 사랑한다, 뽀뽀한다, 여자친구 벌려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할 만한 짓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동네 언니 남자친구라는 자는 무기징역, 그리고 교도소 동기는 징역 25년 확정이 됐고요. 동네 언니 이 사실을 주도했던 자죠. 징역 8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 고문에, 감금에, 살해, 안매장,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참... 그러니까 지들은 생일 파티하면서 이 피해자들은 베란다에 가둬놓고 그 창문 너머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지만 사실 이게 인간의 잔혹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어떤 가혹성에 있어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과정, 이 시간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아예 그런 어떤 느낌이 전부 다 무뎌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단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이 피해자가 딱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신의 어떤 범죄 행동을 뭔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컨대 안매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 아예 수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범인이 전부 다 이렇게 검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갖다가 받는 그런 사항이 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앞으로도 약한 상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항상 사건 연구소 전화할 때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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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